대박 여기 엄청난 탓사기 여기도 슝 가봅시다 참고로 지금 점심시간 배부르다 너무 원테이크 어때 오늘은 안 돼? 편집하기 귀찮으니까 하다 원테이크 아니야? 아니야 편집한거야 아니야 편집한거야 마스크 안에서 혼나는거 아니야? 대박 응? 엥? 왜 이렇게 밥먹는데 응? 여기 약간 들어갈 수 있을거라고 생각했어? 난 이거 보고싶었어 이거 보러온거야? 안에 들어가보자 너가 그랬잖아 안에 들어가보자 이건 뭔데? 아 잠깐 이쪽에서 찍으면 그림이 이쁘고 아 그래 하늘이 난 이런 하늘이 좋아 아 누가 여기 누가 찍니? 여기 원래 정기적으로 바꾸는거 아니야? 근데 금색은 크리스마스 때만 하는거 아니야? 저는 맨날 금색을 하는거 아니야? 아니야 우리 비친다 너무 예쁘지 않아? 지올 점심시간에 지올 매장 구경하기 점심시간에 지올 매장 구경하기 꺼버리 굿 한거롭게 주민만 누릴 수 있는 점심시간에 명품거리고 아 큰소리로 말해줄래? 저만 그러는데 마시먼트 뛰는 뭐야? 그냥 길 가다가도 이런 건물이 있네요 들어가보고싶어요? 가볼래요? 제지당하면 커피뿌려 도망나야지 커피 다 먹어서 없는데? 먹을래? 여기 뭔데? 무서워 어 여기 뭐있어 스타트업 안내도 이거 뭐야 여기 안내도 같은거 있어 뭔지 모르겠어 뭔지 모르겠어 어 여기 그냥 가게들 있는거 아니야? 쇼핑몰 아니야? 쇼핑몰이었는데 다 망했나? 여기로 가면 뭐있나봐 또 문이 있어 여기로 나가는 길이 있어 여기 약간 쇼핑몰인가봐 진짜 어? 여기서 약간 브이로그 찍기 좋겠다 저기 화장실 있고 인포메이션 있고 하는거 보니까 왠지 쇼핑몰이었는데 망했나봐 아울렛이네 아닌데 아울렛이 아니네 아니 코로나 전에 이따 연락했다가 망했는데 그럴 수도 있어 다 새거 같지 않아? 아 나 초콜릿이네 초콜릿이네 나도 있는데 초콜릿이네 저거 맛있어 방금 줌 봤어? 아 뭐 아무것도 없어 망했네 여기 코콜릿이네 어 맞아맞아 샤드 샤드 여기 약간 대사관 있는 쪽 아니야? 여기 절로 가면 대사관 있어 한국대사관 근데 우리 회사 가려면 어디로 가야되지? 여기로 가야 이쁘다 이쁘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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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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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벌써 빼먹었니? 되게 작다 이제 집에 가자 저거 차 빼세요 차 빼세요 남의 집 앞에서 차 빼시라고요 차 빼세요 어 맞아 차 빼세요 오 미쳤어 청소 안 해도 되겠다 원래 많았는데 다다듬 오 닿는데 지금 힘겨 여기 미쳤다 이거 어떻게 튀어 녹는 건가 오 녹아 대박 이런 날씨에 누가 자전거 피껍에 넣었다고 자전거를 넣어야겠다 어? 나는 이거 자전거 좀 풀까 한 숟가락만 먹을게 아니 저 두 명 같이 살고 있어가지고 투벅지 날씨 진짜 미친놈 이거 봐 되게 잘 나오지? 이거 크게 나온다 날씨 진짜 미친놈 아니야? 여기 지금 뭐가? 무인같이 뭐가? 여기 작은 얼음이라 날씨 진짜 미친놈 진짜 미친놈 근데 완전 예쁜 데는 안 돼? 진짜 미친놈 이 날씨가 너무 잘 안 돼 이거 좀 흘려봅니다 근데 너무 잘 안 돼